파스콘이 왜 저를 해치려고? 걱정 말거라. 널 주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내 계획이었다. 아... 그렇군요. 더는 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. 그것이 내가 옥자에 오르려네. 유일한 이유다. 그러니 단호 네가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. 잠시만, 아주 잠시만 이대로 있자. 아련히 흘러 점점 더 멀어져만 가죠.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이 그저 바라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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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없는 마음의 마음이 그 아련히 흘러가고 불가능한 마음이